오늘은 10편 33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울지 않은 자의 기쁨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근본적으로 죄사함의 기쁨입니다. 오늘한 많은 그리스도인이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죄사함의 감격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는 디모델 전체 2장 15절에서 죄인의 계수였던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로 부흥받은 그 은혜를 그의 논혁에도 기억하고 감사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부흥에 남겨 죄사함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들은 기쁨에 찬송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10편 33편의 시인이 기뻐하고 찬송하는 것 또한 바로 이 기쁨과 동일한 기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0편 33편은 1절에서 너희 의인들아 요하를 즐거워하며 즐거워하니 이어 찬송은 동직한 자들이 마땅히 낼다도다. 하나님 요하를 즐거워하라 그리고 찬송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찬송의 기본적인 태도는 무엇입니까?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소유기문답 제1문에서는 우리 사람의 제의되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하로 부흥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찬송의 가장 기본적인 태도는 바로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즐겁지 않은 찬송을 부른다는 것은 과식일 뿐이요. 그리고 그것은 온전한 찬송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강요된 찬송이 있는 것이죠. 이 찬송에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저희 즐거움이 없이 감사가 없는 찬송은 하나님께서 또한 받으시지도 않습니다. 10편에서 오늘 말씀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찬송할 것을 말씀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성품과 위험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오늘 10편 33편 4절의 숫도 말씀하고 주시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신실하시고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다 진실하시고 여의 말씀이 정직하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말씀을 동일한 인격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시고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하시는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진실하시다는 것은 별점이 없고 완벽하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그 행하시는 일이 진실하시고 완벽하게 별점이 없이 모든 것을 이루어가시는 온전하신 하나님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이유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찬송해야 할 이유는 말씀하신 대로 완벽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을 하면서 시인은 또한 하나님이 많듯이 온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인자심을 충만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는 모델에서 고백하기를 공유와 정의를 사랑하신 하나님, 이 세상에는 요아의 인자심이 충만하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시편 33편의 시인과 같이 하나님의 성품과 요아를 묵상하면서 세상을 바라볼 때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인자심이 충만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인자심이 충만하다고 느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육신의 안부로 봤을 때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인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그런 죄인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되어 오셔야 할 그런 죄인들이 세상을 보면서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뒷돌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이 그런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는 바로 경유합니다.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시편 33편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땅은 요아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유할지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면 모든 서기도 하고 무너지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유하는 이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유, 하나님에게 모든 영광을 돌려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 세상이 결국은 이 나라와 대국과 통치지 않을 뜻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영원히 세워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그때 하나님의 뜻이 세워질 때 그때 정말 복을 누리고 참는 기쁨을 누리는 자들, 그런 자들은 어떠한 자들입니까? 12절에서 말씀하기를 요아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이 세워질 때 진정한 기쁨과 감사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누리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는 복이 무엇일까요? 그 말씀을 오늘 33편에서 13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13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아께서 하늘에서 구워보기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니, 하나님이 우리를 살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을 구워보신다는 것,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를 살피신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위로와 큰 기쁨과 감사와 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그 삶을 보고 그 형편과 체제를 알고 계신다는 것, 그 자체가 힘입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하는 것이죠. 그것 하나님은 마음이 든든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만이 누릴 수 있는 든든함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든든함을 알지 못하기에, 그 세상 사람들은 군대와 용사, 그 말과 힘, 세상의 권력들을 의지할 뿐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당신의 백성들을 바라보실 뿐 아니라 사망에서도 번지시고 기금에서도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은 죽어도 살겠고, 또는 영원히 죽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힘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온전하신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생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제 10편 시인은 마지막 단계에서 결심을 합니다. 그 하나님,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자기의 돈과 방패로 삼겠다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의 기쁨, 오늘 그 기쁨을 우리가 살펴보는데,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것, 이것이 바로 곧 신뢰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국권이, 그리고 유일한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겠다는 그런 고민들이십니다. 이럴 때 진정한 창기뿐이 흘러나옵니다. 이 10편, 33편의 마지막 부분인 21절에서는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하면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제 삶의 기쁨에서 나오는 그 기쁨에 이어서 그리스도에게 주어지는 그런 기쁨의 원천인 것입니다. 그리면서 이 10편, 33편은 기도로 내접만두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22절을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하여 우리가 죽게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심을 우리에게 베푸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인자심을, 주님의 은혜를, 내가 주님만 바라보니, 우리에게 인자심을 베풀어 달라고 하는 기도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시인은 이 기도에서 그와 믿음의 순종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는 어떠합니까? 제 삶의 기쁨에서 그 기도를 시작하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복사는 있는지, 믿음의 순종을 하나님께 표현하고 있는지, 믿음의 순종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러한 인자심을 구하고, 날마다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10편, 33편에서 말씀한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날마다 믿음을 주시는 그러한 놀랍고 풍성한 은혜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그러한 기쁨을 누리며 살기로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과 기쁨을, 주님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